세계가 열광한 명사수 김예지. 임실군청 동료들이 전한 이야기. 특유의 쿨함만이 사격 국가대표 김예지 선수를 만든 것이 아니었다. 김예지 선수의 동료들은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의 밑바탕에서 이뤄낸 값진 결실이라고 입을 모았다. 김 선수의 소속팀 전북 임실군청 동료 선수들이 내놓은 평가다. 김예지 선수를 향한 전세계적 관심. 2024 파리올림픽에서 김예지 선수의 선전이 전세계적으로 알려지면서 김 선수를 향한 주목도가 상당히 커졌다. 7월 28일 올림픽 여자 공기건총 10m 결선에서 은메달을 목에 건 김예지 선수를 향해서 영화 캐릭터 같다. 아우라가 있다. 세계에서 가장 멋진 여성 등 평가가 뒤따랐다. CNN은 7월 31일 인터넷은 한국의 사격 신기록을 수립한 올림픽 선수에게 반해 있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김예지를 믿기지 않을 만큼 멋진 사람이라고 소개했다. 김예지에 출전한 경기 내내 흔들림 없는 표정뿐 아니라 검은색 의투 사격화 주머니에 있던 봉제 인형도 세계인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던 것. 이미 김예지 선수는 주목을 받고 있었다. 국내 대회에서 뛰어난 실력으로 주목을 받았음은 물론이고. 지난해 5월 열린 이프프바쿠 월드컵 사격 대회 25m 화약 권총 종목에서 1위를 차지. 같은 대회 10m 공기권총 종목에서도 2위를 기록했었다. 엄마 사격 선수. 전 세계적 관심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면 김예지 선수의 스토리를 볼 수 있다. 김예지 선수는 임실군청 소속 엄마 사격 선수다. 임실군청 사격팀 소속으로 7년째 활약하고 있는 김 선수는 2018년 말 결혼 육아로 선수 생활을 잠시 접었었다. 당시 새로 부임한 임실군청 사격팀 광민수 감독의 적극적 권유로 2019년 4월에 선수 생활에 복귀하고 재도전에 지금의 성과를 만들어냈다. 스포츠계에서는 여성 선수가 결혼 출산 육아와 선수 생활을 병행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있는데 임실군청은 선수 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꾸준히 지원했다. 김예지 선수는 아이를 키우면서도 주말에도 거의 쉬지 않고 훈련에만 매진했다. 그 결과 2022년부터 기록이 상승하면서 국가대표로 선발됐다. 김예지 선수가 그동안 훈련했던 곳은 전북특별자치도종합 사격장. 이곳은 전북 임실군 청흥면에 자리 잡고 있다. 섬진강 상류와 옥정호를 휘돌아가는 수려한 백면산 산기슬계 국제규격의 10m 사격장, 25m 사격장, 50m 사격장과 클레이 사격장을 보유하고 있다. 클레이 사격과 10m 사격 등은 일반인들에게도 개방돼 있다. 지난 8월 1일 오후 김예지 선수의 요람인 전북조합 사격장을 찾았다. 현장에서는 여느 날처럼 사격 훈련이 이어지고 있었다. 임실군 청 사격팀 동료인 황성은 윤선정, 이시윤 세 선수는 4대에서 진지하게 사격 훈련에 임하면서 김예지 선수의 선전을 응원하고 있었다. 전주 임실 수십 킬로미터 거리, 자전거로 출퇴근하기도 임실군 청 사격팀 동료들은 입을 모았다. 김예지 선수가 현재 하리 올림픽에서 이루고 있는 성과는 꾸준한 훈련,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의 밑바탕에서 이뤄낸 값진 결실이에요. 김 선수는 목표를 설정하고 사격 훈련에 매진하다가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점심 식사도 거르는 때가 많았어요. 김 선수의 강인한 체력과 흔들리지 않는 정신력은 자전거 출퇴근에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이야기도 나왔다. 임실군 청 사격 선수들을 취재하기 전 만난 임실군 공무원들은 김예지 선수가 상당 기간 전주에서 임실의 전북종합사격장까지 자전거로 출퇴근했다고 말했었다. 이 말이 사실인지 모르니 동료 선수들은 맞다고 확인해줬다. 참고로 전주에서 사격장까지는 40km에 달하는데 전북 동부의 수많은 고개를 넘어야 한다.